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가볍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잘 살려면 여러분 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 전체도 마찬가지인데 연휴 같은 것이 참 많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게 되면 휴식도 필요한데 우리가 점점 이렇게 일을 안 하는 사회로 휴식을 권하는 사회로 굉장히 급속하게 달려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뭐 요즘에 일 좀 더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욕을 먹으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오늘 일을 좀 더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글이 한국경제신문의 준견 칼럼니스트 한께서 나왔습니다. 역사상 일을 덜 하고 번영한 조직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인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평범한 집안에서 나가지고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결과물, 성과물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지 않습니까? 투입과 결과 더 많이 일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들을 어려움에 차지 않게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 윤석민 한국경제신문 논설비원은 일을 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과 유럽 사이에 경제력 격차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네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도 주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보시게 되면 유럽과 미국 신대륙과 구대륙의 격차는 최근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벌어졌는데 2012년 미국이 유럽을 GDP에서 앞선 이후 지난해에는 EU가 미국의 3분의 2 수준에 거칠 정도로 차이가 벌어졌다. 이제 앞으로 더 벌어지겠죠. 특히 IT 분야나 이런 분야에서는 미국의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유럽의 기업들 가운데서도 미국에 필적할 정도의 그런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아주 더물지 않습니까? EU에서 탈퇴한 영국을 합하더라도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6조 달러 가까이 많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러나 미국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생산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고. 사회체제도 해고가 여러분 자유롭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생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경쟁 운운하는 이야기도 제가 자주 입에 오르내리지만 미국의 자본시장을 보게 되면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생산적인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조금 편견이 있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보니까 노르웨이 오일펀드의 니콜라이 탕겐 최고 경영자. 노르웨이의 오일펀드가 펀드 운영을 아주 잘하는 국부펀드 가운데 하나죠. 이 니콜라이 탕겐 최고 경영자는 유럽인은 미국인보다 덜 일하고 야망은 작으면서 리스크는 더 해피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런 근로의식의 차이가 신대륙과 구대륙 사이에 격차가 무서울 정도로 확대되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영원히 유럽은 따라잡기가 힘들겠죠. 유럽하고 여러분들 미국의 그런 경제체제라는 것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해야지 사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회 문제를 갖고 있지만 사실 생산성에 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역동적인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망하는 것도 쉽게 망하게 할 수 있고 해고도 자유롭고 이렇게 하니까 긴장감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사회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노동시장은 여러 해째 비슷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유럽의 노동시장은 지속해서 하락해왔다. 경제생활이 조금 풍요로워지면 일을 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유독 미국이 대단히 생산적인 그런 국가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이 선거가 무너진 상태가 되고 외관상으로는 다당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당체제가 여러분들 펼쳐지게 되면 주류가 경제분야 사회분야에서도 소위 경제정책이 좌파경제정책이 여러분들 약진할 거 아닙니까 좌파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뒤따를 것이고 교육조건은 악화될 것이고 경쟁력은 약화될 것인데 대중들에게 표를 여러분들 쉽게 받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노동시장을 감축시키고 그 부담을 생산자 기업인들에게 부담시키면 그게 다 여러분들 표를 얻는데 간접적인 포퓰리즘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거대한 흐름을 막기는 역부족인 건 알지만 결국은 좌파정책이라는 것이 분배를 강조하기 때문에 일을 덜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겨울이 있고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물건을 잘 만들어서 팔아서 외화를 가득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흐릿해지고 희미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노르웨이 국부 펀더의 여러분들 이야기가 그렇게 남이야기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벌써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 공략으로 4.5일째 같은 걸 거론하고 이 근로시간 같은 걸 계속 경직화시키고 줄여나가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파국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개선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살아가면서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중견 칼럼니스트가 쓴 휴식 권하는 사회 이게 참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그 위험을 감지하는 분들이 많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